일단 이거 하나 찍고 오케이? 네 여기 안에다가 잘라 잘라 오 진짜 막 솜솔 같아 진짜 신기해 좋죠? 먹는 방법 발로 먹으면 들어오니까 솜솔 올리면 더 맛있어 올리면 더 맛있어 올리면 쩔어 쩔어 아 이거 훨씬 맛있어 이거 어떻게 만들어서 한 번도 못 봤다네 네 우리 남자친구는 여자친구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 이쁘니까 볼 수 있었던 거야 아 그럼 중국 때까지 못 봤어 기깔나죠? 네 완전 짱이에요 얼마야? 5,000원 5,000원 맛있으면 많아 그렇게 맛있을 것 같진 않아요 아니요 맛있어요 건강하시는데 5,000원이에요 엄청 맛있다 촌에서 온 것 같아 촌에서 촌에서 서울에만 20년 살았어요 그 전에는 네? 그 전에는 그 전에는 그 전에는 프랑스 쪽에서 프랑스? 촌이야 그럼 그만할게요 서울 태어나서 서울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서 서울 밖에서 촌이야 특별 시민만 알아 오오오 무슨 맛이에요? 행복한 맛이지 아 좀 아니지 땅콩맛 아몬드맛 이게 아몬드맛 뭐 나를 시작할까? 우리 땅콩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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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샀어요 자 우리 줬어 받았어요? 응 우린 이거 구경하는거야 너무 신기해 응 완전 빨리 직장 사장님이 미남이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들이 잘생기지가 않지 그래? 나 그렇게 생각하면 현반도 없는데 사장님이 미남이잖아 아니에요 완전 미남이세요 밖에서 일하시는데도 피부가 탱탱하셔 어 맨날 꿀 먹잖아 꿀피부 꿀피부